제가 노래를 한 곡 준비했어요. 노래를 한 곡 준비했어요. 어, 진짜? 아니, 지금 형 그룹 해요. 그 전파사랑 록밴드 하고 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떨린다, 떨려. 야, 그 합주할 때 그때 좀 주위에 여성들이 이렇게 부르고 딱 하면. 그렇지. 멋있잖아.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합주 미팅 많이 했잖냐. 진짜, 진짜 형. 우리는 합주 미팅이라는 걸 했었거든, 고등학교 때. 아니, 그러니까 멤버가 그런 얘기가 했어. 형님, 썸 타시는 분 있으면 언제든지 연습을 배우라고. 그럼, 그러면 바로. 그럼 무조건 헤어집니다, 이 형은. 그럼 무조건 헤어집니다. 와, 정말하다. 히어, 히어. 뭐라고? 어, 뭐? 뭐라고? 히어, 히어. 뭐라고? 어, 뭐? 뭐라고? 아니, 아직 안 부렸어요. 야, 아직 안 부렸어요. 히어, 히어. 히어, 히어. 히어, 히어. 히어, 히어. 아니, 너 무슨 강아지, 강아지 부른 것 같은데? 나 미숫가리에 물개인 것 같은 거 있잖아. 형님, 막걸리 좋아하는데. 어, 야. 시작도 하기 전에. 와, 험난하다. 그냥, 아이. 아니, 너 오늘 진짜 뭔가 다 보여줘. 어니야, 네가 지금 갈고 닦았던 거 오늘 다 시원하게 쏟아버려. 히어, 히어. 히어, 히어. 너도 나를 좋아했잖아. 히어. 아, 히어. 아, 히어. 아, 히어. 아, 잠깐만. 와, 앞 피스가 안 된다. 히야부터 맞히고. 히야부터 맞히고 하자. 히야부터. 히야부터 맞히고 하자. 히야부터 맞히고 하자. 히야부터 맞히고 하자. 히야부터. 와, 앞에 계시니까. 높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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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아. 아니, 얘가, 얘가, 얘가 낮아져야 하시네. 얘는 높은데. 얘는 높은데. 악기, 악기 코드를 내린 거야. 자기 목소리 코드를 내린 거야. 여자는 부르지 마라, 여자는 부르지 마라. 아니, D 치면서 F를 부르네. 야, 이게 재주다, 야.